주식시장에서 13년간 활동을 했고 이번에 책을 하나 출판한 양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 받기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책 제목이 도발적이어서 참 재밌습니다. 13년 동안 주식시장에 계셨다고 했는데 14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시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셨고 느끼셨어요? 주식을 제가 13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선은 희망. 부동산은 사실 부동산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처음에 하려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주식은 소액이어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느꼈었고요. 두 번째는 주식. 주가라는 게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요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물. 흔히 도깨비라는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주가라는 게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 반면에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주식을 봐도 그리고 똑같은 주가의 위치를 봐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이 진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물이다. 요물이라는 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주식이 투자가 아니고 트레이딩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식을 좋은 주식을 사서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둬서 나중에 그 주가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약간 장기 투자 그런 개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장기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단타로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투자는 하지 않고 저는 트레이딩, 단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책을 출판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했었는데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새로운 신세계 온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느낀 게 이게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부터 이 단타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주식을 대학교에서 제가 경제랑 경영학을 복수 선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수업을 금융 쪽으로만 듣기는 들었었어요. 이런 쪽으로만. 주식 계좌는 아예 없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증권 회사에 처음 취업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증권 회사 직원들은 장기 투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선배님들한테 그런 투자를 배워서 시작했었죠. 그렇게 시작해서 했는데 뭔가 한계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관 외국인들한테 자꾸 뭔가 좀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반면에 지금 투자금은 적고 돈을 빨리 버려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타로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혹시 어떤 사건이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우선은 제가 증권 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증권 회사 직원의 업무는 매매를 많이 유발시켜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저의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수료를 많이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거 매매를 빨리빨리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됐었고 그리고 동시에 투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출근해서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컴퓨터를 보는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자니 너무 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뭔가 고민을 좀 많이 했죠. 뭔가 바꿔야 되겠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이 고민도 하고 연구하던 찰나에 단타라는 것을 알게 돼서 단타 고수분들이 세미나나 교육하는 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이걸 해야 나도 증권 회사 직원으로서 수수료도 많이 뽑고 또 실제로 돈도 많이 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타에 본격적으로 발을 드렸습니다. 요즘 유튜버들 보면은 사고 파는 거는 투기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단타로 돈 벌면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돈을 잃는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기도 하는데 단타로 정말 돈을 버는 게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우선은 매년 키움증권에서 실전 투자 대회를 합니다. 지금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인기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할 거예요. 1년에 한 3, 4번 정도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제가 키움증권 홍보하는 건 아닌데 우선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투자 대회 가서 보시면은 순위가 다 나와요. 1일 단위로. 거기에 보시면 수익금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실제로 수익률도 원금 1억 리그 원금 1억인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1억 리그인데 수익률을 8주 동안에 한 200%, 300%씩 만들어내거든요. 두 달 동안. 근데 그분들이 98% 이상이 다 단타를 하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매매 내역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다 단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실제 돈 1억을 갖고 실전하는 거죠? 네. 모의 투자가 아니에요. 실전 투자예요. 실제로 1억 갖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승리를 보면은 두 달 정도에 200%, 300%를 버시는 분이 많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1억 리그일 경우에 200%, 300%고 그 아래 단계가 있어요. 100리그라고 해서 원금 100만 원으로는 믿고 있거든요. 거기는 두 달 동안에 한 1000%, 2000%씩 찍습니다. 승리를 정말요? 100만 원이면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저도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제가 증권회사 했을 때 단타 공부한다고 하면 선배들이 야 그런 거 하지 마. 왜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믿고 그러냐. 다 사기야 안 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단타를 했었던 거죠. 실제로 단타 배우실 때 주식 고수들을 찾아들어 다니셨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찾아야 일단? 우선은 지인들한테 막 물어 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얘기하다가 만약에 피디님이 주변에 주식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아 그래요? 피디님 저 나중에 그분 한번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 물어가지고 계속 주변에 잘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만나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짜 우연히 연이 돼가지고 고수분들까지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분 정도를 만나신 거예요? 만난 건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 그럼 그분께 일종의 돈을 주고 배운 건가요? 그럼요. 무료로. 물론 무료로 배우고 싶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한테 투자하다 보니까 당연히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저는 너무나도 주식을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요구하면 저는 얼마든지 지불할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만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돈에 상관없이 가르쳐만 주세요. 저는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 얼마 정도 돼요? 자세한 금액은 그렇지만 첨단위까지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주 예전이었기 때문에 네. 백담위.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업계가 많이 비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예전이고 또 그분이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이 아니셔가지고 적당히 또 찾아오고 하니까 이제 같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분들께 뭘 배우셨어요? 우선은 그분이 그 당시가 2010년 한 2013년도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호가창 매매가 아직 유행하던 때가 아니어서 그분한테 호가창을 좀 집중적으로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롤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 멘토. 정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또 제 앞에 있으니까 제가 키움축법 그런 데서 본 거랑 또 제 앞에 있는 사람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피디님도 유튜브부터 구독자가 몇만 정도 되시는데 말로만 그런 수만 구독자를 보게 한 유튜브를 듣기만 하는 거랑 또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거랑 저도 마음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호가창 매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또 롤 모델 그런 거 생기면서 G 투자 실력이 많이 느셨나요? 실제로? 그럼요. 확실히 방향이 있으니까 사실 그전에는 사실 저도 단타로 해서 돈을 벌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누군가에게 꾸준히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안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멘토가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멘토의 관점에서 생각도 하고 뭐 제가 궁금할 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라갈 수 있는 멘토 그때 멘토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 공부하시니까 아 이거구나 이런 느낌 같은 게 오셨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니까 느낌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유튜브나 책에서 기법을 본 다음에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아 이거 안 되는 거네 아 이거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장사 속에 상술이네라고 생각하시고 버리는데 그러시는 것보다는 그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연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 호가창 매매 그거 배우고 나서 분명히 이분은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와서 이제 제 회사 출근해서 보면은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되고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되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네. 그 정도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저 혼자 공부할 때 저는 뭘 했었냐면 주식을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잘하고 싶은데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 매일같이 장 끝나고 그날 상승한 종목들 100개를 매일같이 차트를 돌려봤었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그 당시 저는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아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100종목은 오늘은 뭐가 올랐고 이 종목이 왜 상승했고 현재 차트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거를 처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저도 누군가한테 들었을 거예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매일같이 차트를 돌려봐라. 그런 얘기를 저도 어딘가에서 듣고 저도 퇴근하고 나서 매일같이 장 끝나고 매일같이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차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100개의 차트를 분석하신 거는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했고 그 이후에는 눈에 보이니까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때부터는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단타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굳이 단타가 아니어도 주식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노력하시면 분명히 얻으실 거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처럼 그렇게 포카창 매매법 배우고 차트 100개씩 하루에 분석하면 작가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사실 요새는요. 세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처음에 주식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립도서관, 도서관 가서 책 보고 경제방송 TV 보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자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공부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유튜브나 책들도 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10년 걸려서 성공할 거를 요새는 2, 3년 만에 고수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훨씬 더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개인은 개인답게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개인답게 투자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세 주체를 들 수 있는데 우선 기관과 외국인은 같은 투자자로 보고요. 개인과는 좀 많이 다르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투자 자금이 굉장히 크죠. 기본적으로 수천 원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만 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천억에 1%만 내도 10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적은 수익에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저희 같은 개인, 개인들은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3% 수익을 내도 투자금이 작다 보니까 수익이 워낙 작고. 또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수익금을 좀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처럼 많이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인들은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개인은 개인답게 투자하자는 말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 이런 걸 통해서 1년에 10%를 버는 거는 기관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요. 개인은 사실은 그 이상은 벌어야지 부회 측정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래소에 따르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이 3천만 원이에요. 연 10%를 낸다고 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연 10%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은행 예금보다 높아도 기관 외국인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1%만 높아도 은행 예금보다 1%만 높아도 굉장히 잘한 거지만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손실 안 보고 수익 내는 잘한 거죠. 잘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다린 대가에 비하면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낳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와는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도 달라야 된다. 그렇죠. 금액이 작기 때문에. 투자하는 원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단타를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단타의 장점은요. 가장 좋은 게 쉽습니다. 사실 쉬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운 재무제표라든지 사실 재무제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분명히 한글로 써있지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유동화 자산 이런 거 굉장히 많고 또 숫자도 굉장히 많고. 속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분식 체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에 대해서 실제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아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기본적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제가 이 회사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수주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신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가치투자책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CEO의 성향을 분석하고 제가 CEO를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만날 수 없는데. 언론에만 나와 있는데 언론은 당연히 잘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한계를 느끼고 단타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분석 안 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오로지 저의 힘으로만 제가 차트 분석하고 제가 호가창 분석해서 오로지 제 판단이 달려있으니까 훨씬 더 제 입장력이 낫다는 생각을 제가 느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운 전문용어라든지 복잡한 숫자 누름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증권사도 다니셨으니까 거기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기본적 분석도 공부를 해보셨을 거고 그럼요. 기술적 분석도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확실히 기술적 분석이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장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 많이 치우셨어요. 기본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단타만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겪었기 때문에 저는 다 알고 있죠. 도 mins도에서 그래서